삼각관계에 놓인 세 남녀입니다 새롱씨가 중앙에서 세 분 좀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좀만 가까이 서주시고 정영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왼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상현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이 음악과 이 세 분 잘 어울리죠 왼쪽 세 분 나오는 관계성을 알 것 같은데요 우리 하트도 함께 해볼까요 네 하트 고 상태로 시선 오른쪽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왼쪽 자 이번에는 새롱씨가 지금 그 하트를 중앙에서 해주시고 우리 두 분께서 한 쪽씩 노란트를 할게요 정영씨는 이쪽 상현씨는 그쪽 그렇죠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의 한 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우리 두 분의 우리 두 분의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분의 우리 두 분의 우리 두 분의